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자연스러운 앨범 스가 온 유진입니다 화이팅 그쵸? 뭔가 너무 착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끝이 난 건가요? 그냥 좋다는 게 아냐의 끝처리가 너무 밝지 않아요? 아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라이브가 벌써 세 번째 앨범이라니 믿기지 않는군요 5천원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방금도 보컬 레슨을 받고 와가지고 아주 몸이 풀렸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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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노래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벚꽃풍의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그냥 뭔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슬슬 퇴근을 해볼게요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차분해지네요 저는 슬슬 가볼게요 오자마자 사고 찾았어 와 너 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가 떨어질 수 있어 이건 운명이야 리즈야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리짐동 아 꿈만 같겠지만 분명 만 분명 아마 꿈만 약간 예 이렇게 꿈이 아니야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꿈만 같겠지만 꿈만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근데 솔직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은 감히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n actor like? What's an actor like? You Who and I 감히 이렇게 의심하지 마 1 2 3 4 5 네 방금 내가 말한 감정 감히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n actor like? 끝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자 저는요 방금 녹음을 끝내고 온 사람인데요 리즈입니다 뭔가 2서 다음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아마 처음일걸요? 러브다이브 때는 원영이 다음에 모든 파트가 원영이 다음에 저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2서 다음에 제 목소리 나오는 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갈언니 다음에 제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궁금해요 뭔가 그냥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를 녹음을 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오늘 녹음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바이브 이번 애프터 라이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제가 꺼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껴볼게요 여기 있다 아 뜨거울 잤니 조심해도 심장에 핀 새파란 이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잤니 행진 네 감사해요 뜨거울 잤니 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잤니 조심해도 심장에 핀 새파란 이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잤니 You, who, and I, it's more than like It's more than like You, who, and I, it's more than like L time to O time,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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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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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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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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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ore than like L time to O time,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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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it's more than like만 한 번 더 해봐도 돼요? 덴을 좀 더 맛깔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t's more than like When I, I, it's more than like And who and I, it's more than like 네 저도요 L time to O time,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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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after like What's after like 뭔가 왓이 아쉽긴 한데 What's after like What's after like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저였답니다 이렇게 after like 녹음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이 노래도 러브다이브처럼 첫 귀에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이브 또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곧 만나요 안녕 안녕 What after like What after like What after like 내 맘에 스트라이크 What after like 내 맘에 스트라이크 지금 느낌 차라리 다 다시 할게요 What after like What after like 내 맘에 스트라이크 지금 느낌 차라리 다 못 맞추다 L time and I 그 다음에 B E 여기 no one is space 아무도 맞지 못해 What after like 내 맘에 스트라이크 지금 느낌 차라리 다 못 맞추다 또 모르지 내 맘에 스트라이크 내 맘에 스트라이크 좀 날씨처럼 바뀔지 날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또 모르지 내 맘에 좀 날씨처럼 바뀔지 날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녹음실에 와 있습니다 네 애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노래는 좀 밝고 이래가지고 저번이랑 또 느낌이 엄청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웃어보면서 하려고요 안녕 안녕 두 번 세 번 피곤할게 두 번 세 번 피곤할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 어때 가을 언니였나 보다 아 맞아 하하하 감사합니다 요어옋 요어억 요어옋 요어옋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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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모델이 YES 요어옋 YES 모델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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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도 위 앞oco 왜 안 돼?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던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그거 뭐가 휘ifik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던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던 게 중요한거지 네 감사합니다 안녕 쌤 세미나 안녕하세요 두 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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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myself 다르지 않게 Never and 변경 따윈 상관 안 해 너의 두 눈 속에 빛이 네게 만족해 네 두 눈 속에 빛이 네게 만족해 Love myself 나르지 않게 Never and 변경 따윈 상관 안 해 너의 두 눈 속에 빛이 네게 만족해 언제나 쓰세 언제나 쓰세 쓰세 좋아야 3절 내 안에 자신감이 내 날도 비추 언제나 스스로 빛나 나를 의심했던 세상 앞에 보여줄 Satisfaction 네잉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녹음을 하러 왔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록곡이 어려워요 수록곡이 방금까지 제가 회사에서 연습하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녹음실 가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올게요 안녕 시작 시작 자신의 자신의 보단 더 자신의 해 매 순간 스스로 확신해 겁내기보단 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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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스스로 확신해 겁내기보단 더 자신의 동그라보단 더 자신의 ogni 순간 스스로 확신해 겁내기 보단 더 자신의 몸내기보단 더 자신의 스스로 확신해 потребление 아 호흡을 다 뱉을까봐요? 오 마이 가시 내 안에 자신감이 날도 비춰 언제나 스스로 빛나 나를 더 완벽하게 빛나게 할 말 Satisfaction 내 안에 짜증 완벽하게 빛나게 할 말 Satisfaction 내 안에 자신감이 날도 비춰 언제나 스스로 빛나 나를 더 완벽하게 빛나게 할 말 Satisfaction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 녹음을 잘 해보겠습니다 어떤 날 좋아하는지 어떤 날 좋아하는지 어떤 날 좋아하는지 전부 다 보여줄게 빛이 나는 내게 못 주목해 아 정말요? 야! 예! 전부 다 보여줄게 빛이 나는 내게 못 주목해 좋습니다 네 흐흐흐흐흐 Know what you say 어떤 날 좋아하는지 Can't see 전부 다 보여줄게 Just right now 빛이 내 넌 날 위해 넌 날 위해 난 널 위한 마스터 피스 난 너만을 원할 위 난 널 위한 마스터 피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널 위한 마스터 피스 안녕! 오늘 녹음을 아주 생각보다 잘 마치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안녕! 편해지다! 들어가기 전에 먹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잘 마치고 나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래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다이브! 지금 아기가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가을 언니였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 언니랑 숙소에서 먼저 갔다 온다고 인사하고 왔어요 잘 갔다 와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숙소에서 밥을 먹고 자고 왔거든요 자버렸어요 오늘 하루 계획에 자는 낮잠을 자는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원래 요즘 낮잠도 잘 안 자거든요 근데 낮잠은 자버렸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기 전에 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얘기하려고 이렇게 캠을 켰거든요 저는 먹 볼 때 그게 있어요 연습생 때부터 그랬어요 목을 풀고 싶어서 항상 먼저 랩을 연습했었어요 지금은 다이브랑 얘기하면서 부분을 풀고 있어요 두려움 따위 몰라 언제나 빛나는 너와 날 바래 두려움 따위 몰라 언제 날 빛나는 너와 날 바래 두려움 따위 몰라 언제 나 빛나는 너와 날 바래 두려움 따위 몰라 언제나 빛나는 너와 날 바래 이렇게 가 이렇게 낮게 해요? 난 날 위해 미스터 피스 난 날 위해 미스터 피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끝 깜깜 나를 보면 눈 감팍할 시간조차도 아까워 드디어 만나 반가워 L.O.V.I.N.O.I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위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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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리스펙션 나나나나나 마사리스펙션 나나나나나 마사리스펙션 네 감사합니다 노범이 끝 안녕 오늘 너무 집중해서 한마디도 못 걸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해주세요 저의 신곡 안녕 안녕 여러분 드디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희 서버곡을 녹음했는데 노래가 타이틀이랑은 진짜 다른 느낌이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듣고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해요 전 듣고 와 진짜 노래 되게 멋있는데 또 안 해본 새로운 느낌을 하는 것 같아서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의 최애 파트는 바로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브릿지를 한번 유심히 들어주세요 저 이제 퇴근이에요 여러분 우진이에게 그럼 저는 힘을 불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가 잘 알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너 넌 나를 빛나게 해 왜요? 꺼야가 너무 어려워요, 꺼야.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믿어 이렇게요? 누구보다도 나를 믿어 난 나를 빛나게 해 저는 진짜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 이렇게 질통이 나는구나. 나의 음악이 너무 어려워요, 내 안의 자신감이 내 더 빛 내 안의 자신감이 내 더 빛 언제든 스스로 빛나 너네도 완벽하게 빛나게 한 너의 사티스펙션 내 안의 자신감이 내 더 빛 언제든 스스로 빛나 언제든 스스로 빛나 너네도 완벽하게 빛나게 한 너의 사티스펙션 저예요? 저예요? 약간 호통치는 느낌 나지 않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내 안의 자신감이 날 더 비춰 한 번 다시 한번 날 더 비춰 날 더 비춰 내 안의 자신감이 날 더 비춰 언제나 살살은 빛나 내릴 또 완벽하게 빛나게 한 My Satisfaction Satisfaction 좀 괜찮죠? 야호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 타자인데요 저희 수록곡이 굉장히 뭔가 새로운 느낌이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 이제 그 3단계가 나와요 언영이, 리즈, 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가사인데 좀 멜로디 약간 변출해가지고 되게 고조되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잘 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멤버들도 그렇고 뭔가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잘 녹음한 것 같아서 너무 빨리 결과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화가분한 마음으로 끝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 번째 애프터 라이크 많이 많이 들어주실 거예요 My Satisfaction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My Satisfaction My Satisfaction My Satisfaction My Satisfaction My Satisfaction